오피스 2013 버전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스카이 드라이브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 계정을 만드는 과정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스카이 드라이브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니다. 검색 결과 스카이 드라이브 라이브 닷컴이 뜰텐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의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계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지금 등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정보 입력란에 나타나면 여기서 요구하는 각 항목별로 그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이름을 입력할 차례인데요. 일종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공간으로서 형식이 메일 주소 형식이 됩니다.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낫겠죠. 저는 이렇게 아이디를 설정을 했고요. 암호 부분은 대문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인 영어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숫자 형식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다른 형식이 조합이 돼서 여덟자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암호 입력 조건에 맞춰서 여덟자를 조합해서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어떤 그 옵션 중에서 본인 확인 질문을 선택해서 그 대답을 만드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요. 네, 이렇게 그 대답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거주 지역은 한국으로 제대로 돼 있으니까 놔두고요. 본인 확인을 위한 그림 표시 문자도 지금 제대로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한번 동의하면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이디로 설정한 메일 주소로 본인 확인 메일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디로 입력한 메일 주소로 들어가서 받은 메일함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팀에서 보낸 메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검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결국 계정 확인 완료 페이지가 나타나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스카이드라이브에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등록된 계정을 하나 가지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2013의 계정 입력 공간에 여기서 만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이 스카이드라이브 이 공간하고 연동이 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